오 진짜 36분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? 네 지금 몇시야? 아홉시인데 많이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밤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네 밤샜습니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네 감사합니다 뭐 아프리카 말하지 마라 하하하하하하 좀 치노 빡 치질까 말하지 마라 저 지금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죠? 망원도 라이브 그대로시네요 아 맞아요 저 어제 저희 라이브하고 그대로 그대로 왔지 뭐 네 출근 안하고 저희 다 휴가 됐어요 언니 안졸리세요? 네 안졸려요 어 200분 들어왔습니다 그럼 200분 들어온 기념으로 저희가 영호 형 보여주세요 영호 형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많이 들어온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맞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느림보 느림보 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메이크업 해요 오랫동안 유지밥 뭐해요 저는 파우더를 엄청 많이 발라가지고 그리고 어플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다 안조무시고 뭐하시지? 아니 다 출근하는거야 출근하시다 저희 지금 보여주면 안 돼? 보여주면 안 돼? 이거 걸리는거야? 19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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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요? 이거 알려주세요 저희 이거 나 궁금해 이거 인스타 19금 걸리는 거 해야되는거야? 술 아 잠깐만 19금 걸리는 거 해야돼요? 놀림보와 일림보 아 놀림보가 누구야? 놀림보? 너 콧물을 좀 닦아주세요 콧물 닦아주세요 매니저 아니야? 밤새워서 술 드신거야? 네 맞습니다 언니 24시간 술집이에요 영호옥순 사귀나? 영호옥순 사귀나? 사귀요? 기분 좋아하는데? 네 안걸린대 안걸린대 그런거 어때 누구집이에요? 저희 영철이집이에요 아니 영철이집 아니구요 저희 에어비앤비 빌렸습니다 두 분이 사귀나요? 누구랑 누구 사귄다고 하시는거죠? 누구랑 누구? 인스타는 상관없다 엉뚜미너 귀여워 어제 라발수 효정씨 너무 귀여웠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철이 형철도 보여줬어요 13기 열어대요 저희 진짜 13기 다 밤새웠어요 감사합니다 지랄 예? 아니에요 욕하는데 저 앞에서 욕하시는 분 보여드릴까요? 지금 거의 300분 넘게 9시인데 보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화면 한번만 닦아주세요 네 닦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전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물티슈로 닦아드릴게요 네 닦아드릴게요 아 나 치운맛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어 어 괜찮아? 지금 괜찮아요? 응 저거 잘하네 아 잠깐만 영잠 해영 와서 실제 아 이거는 옥순이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랑 같이 계세요? 일단 영호님이랑 같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? 어 유튜브에 선글래스 쓰고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는 없습니다 저 아니고요 옥순이 1분이요 네 다른 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 뭐예요? 아프리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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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요 열혈이요? 열혈이요 지금 400분 모이면 400분 모이면 400분 모이면 공개하겠습니다 막 이즈요 막 이래 아 감사합니다 400명 모이면 영철 상철 어 상철 최고예요 상철 최고예요 나왔습니다 와 최고 도망 아 필터 상철 있어요 어? 예? 옥순이 지금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옥순이 다 바타인 가신 것 같아요 안주무시사 다 누구 열혈이었어요? 누구 열혈이었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상철이요 열혈 예? 제가요?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가서 눈 풀리고 영혼이 안녕하세요 어 야 근데 이거 이거 그거 심하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나오지? 근데 이거 좀 필터 심하긴 하다 필터 아 필터가 좀 심하네요 오 야 상철님 보여달래 상철 보여주세요 상철 보여주세요 상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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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필터가 있는 거야? 아 필터가 있는 것 같아 몇 명의 인사 보고 있어요? 지금 4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영혼이 목소리 아직도 모기 목소리네요 모기 목소리에요? 누나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완전 팬이에요 현숙 사귀나요? 현숙 사귀나요? 네 사귑니다 어? 아 지랄? 왜요? 아 바로 바뀌었나요? 아니 근데 이거 현실 그 실제만 말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아닌데 어그로 끌면 안 돼 나랑 상철이 형은 사귀어? 아니 그런 거 말하고 현숙 사귀나서 얘 하면 안 돼 왜 또 내로남불이야? 아이고 아니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복순이가 상철이 좋아한대 형 아니 복순이가 상철이 좋아하는데 질투한대 형 질투한대 형 질투한대 형 질투하는 거 맞는데 그니까 사귀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질투한다고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진짜라고 말해야 돼 질투한대 형 그니까 어그로 끄면 안 돼요 이른보, 이른보 다들 거짓말 하나 줄이 튼다고 와 이거 봐봐 거짓말하다니가 자꾸 지금 다 출근할 시간이에요 짜두게 다 짠 짠 짠 아 네 자 그러면 짠할게요 짠 너 먹은 거, 배쥐먹을 거 아니면 다 먹으면 아픈 거 같아 옥순 산철 잘 되길요 다시 광수 보고 봐, 아 광수님은 이제 출근하셨고 광수 출근했어? 상철 옆에 누구? 상철 옆에 누구? 상철 옆에 누구일 거 같아요? 여러분 맞춰보세요 상철 옆에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욕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? 영수영 우왕, 광수 언니 지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순 다시 상철님하고 잘 만나고 싶은 밤 있나요? 옥순 여기 누구 집이에요? 언제 정리하지? 어 다행히 여기 에어비앤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? 영철님일 거라고 다 예상을 하지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3, 2, 1 짜란! 인사해주세요 영철, 상철입니다 영철, 상철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필터가 이상하냐? 아 이거 예쁜 걸로 안 봐 예쁜 걸로 안 봐 예쁜 걸로 안 봐 속 시원하게 지금 누구누구 사귀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저랑 상철이 형이랑 지금 한 달째 만나고 아 그런 거 하지마 재미없어 지금 만화상 없지 재미없다 만화상 없어 응 뭐래 라이브 못 봤는데 형커 있어요? 형커 가르마 드디어 바꿨네 바꿨습니다 바꿨어 그래 이게 탈모 아니야 탈모 아니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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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 일름보 일름보 알려달래 앞머리 낼리는 게 더 잘생긴 알아요 근데 지금 영철 잘생긴 거 뭐해? 영철 취했나? 아니요 짱목 짱목 옥순이가 취한 거지? 나 취했나봐 아 저 취했나봐요 지금 영철 잘생긴 한데 어떡하죠? 여러분 저 어떡하죠? 영철 잘생긴 한데 어떡하지? 어떡해요 옥도지라고 아세요? 옥도지 뭐야? 옥도지 옥순이 또 지랄한다 여러분 옥도지래요 옥도지 옥도지 여러분 영철님 인스타 가서 악플 남겨주세요 지랄이래요 어떡하죠? 옥도지래요 근데 영철님 진짜 짱 좀 잘생긴 한데 어떡하죠? 다른 분들 가셨나요? 네 안계세요 지금 저희 넷이 짜냈습니다 한 번 더 짜내주세요 배분을 잘하네 역시 그 아프리카 짠 저희 나는솔로 출연료 한 번 나갔을 때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구십육만원 구십만 칠천 원 구십만 칠천 원 구십만 칠천 원 구값다 빼고 구십만 칠천 원 어 뭐야 이거? 지금 생존당 네 명 네 명 저희 생존당 안에 영수 형 자고 있어요 네 아 맞아 영수 현수 영수 형 자고 있는 거 보여줘 영수 현수 정국 자고 있나? 아 맞아요 저희 이렇게 남아있는데 안에 지금 영수랑 현숙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정국이죠 정국 어 밤샘 거에요? 네 밤샘 감사합니다 밤새서 수염이 자랐습니다 아 이거 극혐이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? 죄송합니다 극혐 죄송합니다 와 지금 벌써 400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진짜? 와 아 감사합니다 전부 안 사귄대요 상철님은 코프리신가요? 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상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절대 없습니다 어? 저랑 코프리인 거 절대 사귈 일이 없습니다 왜요? 왜 없어요? 제 맘인데요 왜요? 너랑은 잘 될 일이 없어 너랑은 잘 되고 싶으면 기분이 안 돼 어 어 내일 올라온다 진짜? 왜죠? 왜죠? 넌 나랑 잘 되고 싶어 누구누구 사귀는지 좀 알려줘요 둘이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가면서 보고 있어요 둘이 둘이 잘 어울린데 상철님 이상형은 뭐에요? 네? 이상형이 뭔가요? 어 여론하는데 안 걸치는 남자? 아 남자요? 아 이제 알았습니다 여론가 안 걸치는 남자가 뭐야 그래서 연설이야? 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철님의 이상형은 아니였습니다